더욱 고맙습니다. 잠깐만 누나. 잠깐만. 나 잠깐 머리만. 머리만 잠깐만. 아니 진짜. 서라야 시간이 없어. 제발 찍으세요. 잠깐만 서라야. 잠깐만.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누나. 빨리 빨리. 주혁이 해야 돼. 주혁이 형 되어야 돼? 주혁이 같이 해야 되잖아. 진짜로? 다 안 먹어야 되는데. 빨리 됐어. 누나 어제 머리 안 까봤어요? 안 왔어. 빨리 대충 대충 대충. 갈래만 나오면 돼. 양 갈래만 확인해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설치시라고요. 시간이 없어 지금. 서라야 시간이 없다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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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죄송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봐봐 앞에 봐야 돼 서라야. 니가 빨리 미션 해야 돼 주혁이한테 해야 돼. 됐다 됐다. 됐다. 다음 미션. 빨리 빨리 빨리. 확인해. 손아야 아버지. 확인 시켜야지. 확인 시켜야지. 손아 진짜. 진짜 3순위다. 손아 진짜 들어가야 돼. 우리도 오늘 입구 소개를 있었는데. 손아야. 손아야 저거 뽑아. 밥을 못 먹어. 빨리 빨리. 손아야 저거 뽑아. 일단 저거 뽑아. 뭐야 어디. 손아야 이거 이거 이거. 누나 이거 주혁아 빨리 오픈하세요. 오픈해. 세수 시켜야 돼. 빨리 세수 시켜야 돼. 12층이야 12층이야 12층. 누나. 아 이거 봐 야. 아 이거 봐 야. 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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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해서 어 이곳에 10층 가야 돼. 10층 가야 돼? 빨리 챙겨야 돼. 100층. 빨리. 진짜 비실호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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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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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해. 야 일러라 야. 미식대는 일러라. 야 잠깐만. 땀 남겨야 해. 야 너 어디 봐냐. 야 너 어디 봐냐. 아 왜 이래. 창문이야. 야 대충 시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피부 왜 이렇게 흔냐? 빨리 좀 맞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준기야. 그래 아침 먹어. 그래 아침 먹어. 아침 아침. 빨리 빨리. 아침 일시 아니구나. 빨리. 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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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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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기야.